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저 밑에 보고 있었는데 알 쪽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. 그냥 좀 힘이 없을 뿐이지 좀 건강하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약간 탈진한 정도밖에. 아예 보면 뭐 같은 거 있잖아요. 지하 통과가 높으면 보호의 높이가 크게는 1m 정도 되기도 하고 60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이 찼다 해도 그런 자리로 지나가는 배우관을 의지해서 있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 그래가 들어갔죠 그래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 나는 나오고 그 앞전에 들어갔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에요 내가 베란다 5층에서 봤어요 바로 한 5분 10분 늦어 15분 안에 완전히 잠수가 됐어요 나오시는 거 못 보셨어요? 못 봤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